약간 풀어줬는데 고양이들은 완전 친구가 됐어요 한놈은 공격자 수취하고 있고 여기는 한명은 저기 잔디 태운거 나무벌총한거 태운거 이거 뒤적거리고 있고 자 얘가 뭐하는지 한번 봐야겠다 소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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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부녀사야 이스티라 가버렸네 싸우길 원하는건 아닌데 고양이들이 겁이 많네요 생각보다 아직은 어려가지고 이 고양이는 족이 멀리 보이는 족고양이 저희가 엄만데 저 엄마 밑에서 태어난 네 마리 중에 두 마리 매번 이렇게 올려도 이벤트가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름을 러쉬라고 지금 지었는데 러쉬가 별로 겁이 없어요 지금 겁이 없고 오히려 그래서 고양이랑 친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들도 사람한테 워낙 친숙해가지고 공격을 별로 안해요 쥐는 잡아먹는데 되게 착해요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서 이만 여행이 많아 여행이 하여 여행이